아니 이게 소리가 울리니까 여기 잡으시는데 약간 멀리가 약간 이 두사람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아 안녕하세요. 아 추면 되죠? 잠깐만요. 아 아 예 추면 되지 않을까요? 아 안 추면 되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러와? 추러와? 아 이 소리 꺼. 꺼 꺼 꺼. 죄송합니다요. 잠깐만 낙점을 키워봐. 소리는 안 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소리가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정량이 있겠죠? 저쪽으로 인정할까? 비집어졌어요. 세로로 해야 돼. 아 세로로. 떨어져서는 의미가 없구나. 그래? 왜 떨어져서는 의미가 없을까요? 진정한 이건 생긴게지. 아니. 떨어져서 하면 이상하지. 이 조형이 너무 많이 예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W24라고 합니다. 자막을 못 볼게요. 몰라. 자막을 볼게요. 댓글. 여러분은 매우 좋았어요. 저는 저녁에 책임이 남rim이 있었나요? 이것이 처음에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은 매우 좋죠? 잘 해 주겠어요. 하이. 하이. 어서 오십시오. 멕시코. 하이. 하이.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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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새벽 5시 8시 8시 4시 5시. haberr.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괜찮아요. 우리 다 괜찮아요. 어? 어? 우리의 홈마. 안녕. 헬로. 까빡까박. 다코스. 네, 우리 다 똑같이 있어요. 지금 다 같이 같이 있잖아요. 여기 옆에 있어요. 이게 나의... 똑같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도? 맞아요. 아니요, 댓글은 다르게 올라오는 거에요. 똑같이 올라오는 거에요? 똑같이 올라오는 거에요? 똑같이 올라올 거에요. 똑같이 올라올 거에요. 연동돼서 똑같이 올라올 거에요. 옳라 옳라. 맞아요, 똑같이 올라오셨어요. 파츠론 보내 나비랑, 혹시 어 Hmm Charles. 어, 유기! 네, 일상납니다. 배달 되었냐. 네, 매일상납니다. 옷 약속나다, 예. 보고 있다, 박지원이. 누가 볼 수 있어? 이 교재님. 아, 저희 형 칭크요. 보고 있다, 박지원이. 메리 크리스키. 네, 너무 재미있어. 아, 정말? 이 소소한 소소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아니 여기가 너무 어두워 우리 쪽이 아니야 발가팔 락이 오늘 대기하는 맞아요 저희는 라디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사람 아니에요 한국사람 죄송합니다 조용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눠서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감기 걸렸어요 여러분 둘 다 한자나? 지금 이 세 명이 보유자 똑같은 아이템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소리가 두 개로 나나? 그냥 끊지 마세요 제가 끊을게요 빨리 도전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왜 그렇게 그거야? 왜냐면 저기도 우리 따로만 하고 아 그러니까 한국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댓글이 안 보이지만 한국분들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저희는 지금 충북입니다 충북 MBC입니다 여기 저희 충북인데 거기는 어디세요 거기는? 충북 MBC 오후 5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5회 발견한 부분들 왔고요 이제 뭐 소리 켜봐봐 소리 켜봐봐 소리요? 여기는 MBC 충북 MBC 충북이고요 MBC 충북에서 이제 5회 발견 곧 여러분이 만나면 소리를 켜세요? 켜봐 유튜브 라이브 시작했어요 오 유튜브 라이브는 이미 충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아니야 그 스크린서로 유튜브 라이브 하고 있다고 한 번 말해보세요 아 유튜브 라이브 야 벌써 MBC 충북 아시게 바이아네드로 유튜브 이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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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호원이처럼 목이 아픕니다 여기 여기가 격리조치 아까 세명 당겨가지고 4시 37분인데 하하하하 으흐흐흐흐 에이 확 확 확 확 무슨 문을 놓을까요? 그냥 이분들처럼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나요? 뭐? 오, 이거 잘 나왔다, 됐다, 됐다 근데 댓글로 남겨요? 괜찮아요 아니, 아니 방법이 있을 거야 됐네 이렇게 오손도 빛이 되다고 하니 오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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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해요, 여러분? 지금 대휘시 반이니까 자고 있습니다 주무셔야죠 근대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네요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아래 화면이랑 영상통화하는 것 같죠? 아, 맞아요 우리 영상통화 우리 영상통화 중이에요 우리 영상통화 중 여러분 너랑 유튜브 라이브 네 소원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5시에 저희는 시작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와 지금 새벽 4시 내도 들어와 주시네 들어와 주시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에브리바디 칠레시가 산테모 시간으로 새벽 2시부터 땡큐 에브리바디 유튜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들어오셔서 댓글이 갑자기 한글이 아니라 스페인어를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다 대기하고 계시네요 윤수야 얼굴이... 얼굴이요? 얼굴 막 쓰는 걸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칠레 갔다 온 지 벌써 3주 된 거 같아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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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아뇨 거겠죠 저희가 저희가 3주 다 3주 벌써 3주가 지났어 여기 약간 밑에 약간 주무시나 봐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여기는 몇 시나면 여기는 몇 시나면 몇 시죠? 4시 40분 떠있어요 오 4시 40분 4시 40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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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라디오에서 이거예요 새로운 크리스마스 지났지만 저희가 캐롤을 준비했어요 목이 되게 겹칠 거 같은데 서로 되게 다른 이야기 죄송해요 저도요 여러분 저 이거 뮤직비디오 찍을 때 소식 찍을 때 샀어요 내가 화장품을 찍을 때 모습이 진짜 겹칠 거 같은데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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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가 주제가 없는데 이게 또 이번 생중기의 매력이 있나요? 8시 5분 5분 유튜브 라이브 유명한 중국 3분 5분 그래서 5분 5분 6분 5분 대학교를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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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대학교를 말하시겠냐는 건가요? 대학교를 갔었나? 우리 갔었어요. 아이소. 계명요. 혹시 뜨고보세요. 개원요. 개원요. 안주구셔. 여러분들께서 졸리시다고 조금. 귀엽다 여러분. 5시. 알람송 한번 불러주세요. 알람송 뭐 부를까요? MBC. 아이콘. 형꺼 해주세요. 어? 제가 알람소리 하는데. 아니요 아니요. 이거? 형꺼에요. 제가 요즘 쓴 악담소리를. 저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그만하세요. 그만해, 그만해. 자, 화면으로 넘어가. 뭐야, 외로운다. 그만하세요, 그만. 그만하래. 아, 편하네. 셋이 사세요. 둘이 좋네요. 이렇게 하네. 둘이 잘생긴 하네. 여기가 잘생긴 하네. 여기도 잘생긴 하네. 아, 나 놀라겠네. 아, 나 놀라겠네.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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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많이 갔어요. 여긴 말을 안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여기서 해주는 부크를. 질란트로. 후원형도 같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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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Phase. 저기가 아버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LAN. 투셔별로. 여러분. 여러분은 뭐하세요? 나미분들은.. 수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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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ime to bed 야옹 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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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 저절로가? 폴라 저희가 그렇게 말이 많지가 않아요 폴라 학교에서 동기들이랑 같이 라이브를 보고 있어요 폴라 폴라 폴 폴 폴 폴 폴 폴 폴 어느 학교인 줄 알지만 말하지 않게 어느 학교인 줄 알지만 말하지 않게 근접 잡힌 거니? 아니 오빠 반지 잘 안 해주세요 반지 잘 안 해주세요 저 오늘 반지 내게 있어요 그런 댓글이 있어요? 왜 나는 안 보이지? 나도 반지 없어요 반지를 안 끼는 거 좋아해 아빠 안 돼 나도 있어 왜냐하면 뒷타실 때 너무 힘들어요 목걸이도 했어요 Feliz Anion Adelantado 미리미리 새해 인사를 하셨어요 Happy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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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미리 대한민국어 예를 들면 같이 동작인데 처음이어서 3분 후에 라이브 종료한다고 안 했습니까? 아 네 저희 3분 후에 라이브가 종료가 됐는데 3분 후에 라이브가 종료가 됐는데 3분 후에 라이브가 종료가 됐는데 저희 기회녀는 황금돼지의 해래요 지금 아론이가 돼지띠거든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이제 종료하고 올라가는데 5시부터 저를 보면 아시죠? 여기 지금 라뷰 라뷰랑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 종료가 딱 나오기 때문에 딱 보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네 그럼 유튜브 여기 인스타 라이브는 끝나지만 유튜브 라이브로 그 중방도 같이 한번 유튜브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지금 할까요? 네? 네 10분 뒤에는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이 같이 진행됩니다 그것도 많이 많이 속상해집니다 고양이 같아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진지 확실하게 mane 몸 네 참 hyvin 확실하게 이런 확실하게 구요 감상해 아이콘텍이야 안전 안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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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도 오냐와냐구요? 바이바이 가고싶어요 자 이제 마무리 마무리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슬레이트 쳐주세요